내 핸드폰 바로 나댄다 그런데 누가 왜 어떤 놈이 분명히 분명히 서랍을 넣어놨는데 분명히 분명히 서랍을 넣어놨는데 그게 있어야지 뭔 변명이라도 할텐데 그게 있어야지 뭔 변명이라도 할텐데 의심 가는 사람이 있긴 한데 의심 가는 사람이 있긴 한데 의심 가는 사람이 있긴 한데 밥은 먹었어? 밥은 먹었어? 밥은 먹었어? 좀 알아보줘 봐 좀 알아보줘 봐 사람 시켜서 회사 모르게 조용히 회사 모르게 조용히 알아볼 방법은 없어 회사 모르게 조용히 알아볼 방법은 없어 회사 모르게 조용히 알아볼 방법은 없어 일단 그냥 있어봐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일단 그냥 있어봐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일단 그냥 있어봐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별일 없을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상품권이 없잖아 5.5랑 크게 별일 없을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상품권이 없잖아 5.5랑 크게 별일 없을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상품권이 없잖아 5.5랑 크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처음부터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냐 처음부터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냐 처음부터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냐 너 왜 이래 왜 이렇게 막 나가 너 왜 이래 왜 이렇게 막 나가 너 왜 이래 왜 이렇게 막 나가 이렇게 되면 너까지 위험해지는 거 몰라 이렇게 되면 너까지 위험해지는 거 몰라 이렇게 되면 너까지 위험해지는 거 몰라 누가 보낸 건지 왜 보낸 건 누가 보낸 건지 왜 보낸 건 누가 보낸 건지 왜 보낸 건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얘기해 더 수수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받은 게 CCTV에 딱 찍혔는데 더 수사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받은 게 CCTV에 딱 찍혔는데 더 수사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받은 게 CCTV에 딱 찍혔는데 어디서 보낸 건지도 아직 모르고 어디서 보낸 건지도 아직 모르고 어디서 보낸 건지도 아직 모르고 아직도 안 불었어요 아직도 안 불었어요 아직도 안 불었어요 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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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나 저러나 짤리게 생긴 거? 이러나 저러나 짤리게 생긴 거? 이러나 저러나 짤리게 생긴 거?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일부러는 아니었어도 어차피 뒤인데 그쪽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쪽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쪽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 했지 이거 소문하면 이 바닥에서 완전 매장 당하는 건데 자네가 책임질 거야 이거 소문하면 이 바닥에서 완전 매장 당하는 건데 자네가 책임질 거야 재보 메일에는 내가 받은 걸로 돼 있던데 재보 메일에는 내가 받은 걸로 돼 있던데 원래 헷갈리는 이름 아닌가 원래 헷갈리는 이름 아닌가 원래 헷갈리는 이름 아닌가 상무랑 부장을 헷갈리나 상무랑 부장을 헷갈리나 상무랑 부장을 헷갈리나 제보메일에는 정확하게 적혀있던데 5천씩이나 들이 밀만한 업체 하나하나 조져보고 조져서 나오면 자 그만들하고 밥 먹으러 가지 죽어라 파봐 네 죽어라 파봐 네 죽어라 파봐 네 던된 업체는 안전한 거예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던된 업체는 안전한 거예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던된 업체는 안전한 거예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 절대 불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제가 보장합니다 되도록 빨리 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뭐만 믿어주십시오 다음 여기 내려요 얘기 좀 해 다음 여기 내려요 얘기 좀 해 다음 여기 내려요 얘기 좀 해 내리라고 왜요 내리라고 왜요 내리라고 왜요 어디서wn our 어디서wn our 맞지 너 맞지 어딨냐구 mówią 머렀는데 hoe 버렸대요 버렸대요 어디에 어디에 어디에? 쓰레기통에 쓰레기통에 일단 내려요 일단 내린 나요 일단 내린 내려봐 싫다고요 내려봐 싫다고요 내리노 외로 що 이게 озим 내리노 위로의 승이 있게 하진. 내리라. 위로의 승이 있게 하진. 나오 나 나오라 싫다고. 나오 나 나오라 싫다고. 나오 나 나오라 싫다고. 익실 찾아가. 누군데 누군데 누군데. 핸드폰 들어가지게. 핸드폰 들어가지게. 핸드폰 들어가지게. 왜 왜 왜. 야 니 친구 중에 경찰이 있다 그랬지. 왜 왜 왜. 야 니 친구 중에 경찰이 있다 그랬지. 어 왜 왜. 돈 잃어버린 것도 찾아주나. 당연하지 누가 잃어버렸는데. 나 돈 잃어버린 것도 찾아주나. 당연하지 누가 잃어버렸는데. 나 돈 잃어버린 것도 찾아주나. 아, 당연하지. 누가 잃어버렸는데. 나. 얼마나? 5천. 얼마나? 5천. 얼마나? 5천. 어따가! 아이씨, 진짜 씨. 왜, 뭔 일인데 그래? 어따가! 아이씨, 진짜 씨. 왜, 뭔 일인데 그래? 어따가! 아이씨, 진짜 씨. 왜, 뭔 일인데 그래? 저 어디가? 저 어디가? 저 어디가? 확실해? 계약 가져간 거 확실해? 심증인데. 승증인데? 야, 확실해? 계약 가져간 거 확실해? 심증인데? 여 Apostle dizer que약 가져간 거 확실해? 심증인데? 이 집에 전화번호 뭐야? 이 집에 전화번호 뭐야? 확실해. 아, 말 똑바로 해, 씨. 확실해. 아, 말 똑바로 해, 씨. 확실해. 아, 말 똑바로 해, 씨. 아니, 돈 들고 퉤었으면 출근 안 해야 되잖아. 아니, 돈 들고 퉤었으면 출근 안 해야 되잖아. 아니, 돈 들고 퉤었으면 출근 안 해야 되잖아. 네, 했어. 그냥 나 같아도 해. 토끼면 100% doct그만 잃어버렸fr는 건데 네, 했어. 그냥 나 같아도 해. 토끼면 100% 범인이라는 건데. 네 했어. 그냥 나 같아도 해. 토끼면 100% 범인이라는 건데. 그 집에 전화번호 뭐야? 핸드폰에 있는데. 그 집에 전화번호 뭐야? 핸드폰에 있는데. 그 집에 전화번호 뭐야? 핸드폰에 있는데. 핸드폰에 있는데. 아니 아무 직원한테나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잖아. 아니 아무 직원한테나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잖아. 아니 아무 직원한테나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잖아. 직원들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아? 아니, 어떻게 외우는 직원 번호가 하나도 없어! 직원들의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아? 아니, 어떻게 외우는 직원 번호가 하나도 없어! 직원들의 핸드폰 번호 어떻게 알아? 아니, 어떻게 외우는 직원 번호가 하나도 없어! 넌 있냐, 새끼야? 엄마 번호도 모르는 게 진짜, 이씨. 넌 있냐, 새끼야? 엄마 번호도 모르는 게 진짜, 이씨. 넌 있냐, 새끼야? 엄마 번호도 모르는 게 진짜, 이씨. 그러니까 이게 회사로 전화를 해보면 되잖아. 아, 이 시간에 회사에 누가 있어, 형은? 그러니까 이게 회사로 전화를 해보면 되잖아. 아, 이 시간에 회사에 누가 있어, 형은? 그러니까 이게 회사로 전화를 해보면 되잖아. 아, 이 시간에 회사에 누가 있어, 형은? 노망났어, 어? 노망났어, 어? 노망났어, 어? 왜 안 하던 짓 해, 양심대로 살기 지쳤냐? 왜 안 하던 짓 해, 양심대로 살기 지쳤냐? 왜 안 하던 짓 해, 양심대로 살기 지쳤냐? 큰형 꼴 안 나게 오래 살아 남아야 된다고. 엄마 장례식장 썰렁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오래 살아 남아야 된다고. 엊그제 얘기했다, 엊그제. 내가 왜 받았는데? 어? 큰형 꼴 안 나게 오래 살아 남아야 된다고. 엄마 장례식장 썰렁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오래 살아 남아야 된다고. 엊그제 얘기했다, 엊그제. 내가 왜 받았는데? 어? 큰형 꼴 안 나게 오래 살아 남아야 된다고. 엄마 장례식장 썰렁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오래 살아 남아야 된다고. 엊그제 얘기했다, 엊그제. 내가 왜 받았는데? 어? 나이 참고 둘이 축의금으로 훔치고 안 짓고 짓자. 나이 참고 둘이 축의금으로 훔치고 안 짓고 짓자. 나이 참고 둘이 축의금으로 훔치고 안 짓고 짓자. 어.. 알아봤어? 어, 알아봤는데 어.. 어, 나야 알아봤어? 어, 알아봤는데 어, 알아봤는데 근데 3살이야 получится. 3살제리가 훔쳤다는 거야? 장난해.. 잼냐 지금? 아니.. 근데 3살이야.. 3살제리가 훔쳤다는거야? 장난해?? 잼냐 지금? 아.. 아니.. 근데 3살이야? 3살짜리가 묻혔다는 거야? 장난해? 재밌냐 지금? 아니지. 서울시 전체로 찾아봐. 나 바빠 나 집에도 못들어가지고. 좀 찾아주라 이 새끼야. 나 바빠 나 집에도 못들어가지고. 좀 찾아주라 이 새끼야. 나 바빠 나 집에도 못들어가지고. 좀 찾아주라 이 새끼야. 가. 막차 갔어. 가. 막차 갔어. 야 지금 경찰서 가. 가서 신고해. 뭐라고 뇌물 받은 거 잃어버렸다고? 야 지금 경찰서 가. 가서 신고해. 뭐라고 뇌물 받은 거 잃어버렸다고? 야 지금 경찰서 가. 가서 신고해. 뭐라고 뇌물 받은 거 잃어버렸다고? 어디 갔다 이제 와. 어디 갔다 이제 와. 어디 갔다 이제 와.